눈꼬리를 쳐다보고 있긴 해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할 수 있다! 열려라! 해보자! 할 수 있다! 열려라! 열려라! 너도 할 수 있다! 너도 할 수 있다! 열려라! 지금 너무 매려운가 봐 열렸다! 들어가! 꼭 이렇게 주둥이로 밀어요 미친 애처럼 약간 강박증? 애기야! 왜 그렇게 손 봐 손 그만 그만 소리 봐 짠 손 방금 주긴 했어 줬어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서 어떻게 하면 좋아 애기야 이렇게 귀여워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디 갈까? 어디로 갈까? 어디 가고 싶어? 어디가 좋아? 아 옷이 원래 이런 옷이구나 보풀이 아니라 린넨 너무 보풀도 있는 거야 버려 보풀도 있는 거 왜냐면 작년에 샀잖아 1년 지났으면 보풀 생길만 하지 그만놔 그만놔 뒤에 보이는 네 옷이 형편없어 뒤에 보이는 네 옷이 형편없어 어디 갈까? 자 고르세요 여기 CCTV 보고 고르세요 CCTV가 아니 뭐라 그러지 이거? 네비 네비 보고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저녁 삐졌어 삐졌다 우리 애기 삐졌다 삐졌어 물 삐졌어 여기는 애기야 못 돌아다녀 여기는 애기야 못 돌아다녀 여기 삐졌어 fucking embl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